자, 어세션 크리드 바랄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이스트 앵글레리아까지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광신지 한 마리 자꾸 끝냈었는데 자, 오늘은 일단 뭐, 핏포인트, 동기화 포인트 먼저 찍고 또 한번 쭉 돕시다, 주변을 쭉 돌아보자 아, 아스가르드도 해야되는데 그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아니, 올로그가 어디가니? 자, 노스위치 아, 맞아 긁어보니까 나 어제 편집하면서 알았는데 이미 내가 폭발 화살을 얻었더라고 이게 폭, 발연성 가루함정이 폭발 화살이더라고 아니, 대체 스킬, 아니 폭발 화살이더라고 이게, 솔직히 이름을 발연성 함정이라고 지어놓으면 어떻게 이게 폭발 함정이라고 생각하겠어 발연성 가루 함정 아니, 좀 개 양아치 아니야? 이거 여기 폭발 화살이래요 이것 때문에 이게 없는 줄 알고 항아리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하, 배신감 쩔더라고 저도 잘 ammunition 하, 배신감 Dag 하,уры 도로로 아 자 이제 또 있어? 알았다 여기까지 찍고 이제 쭉 한번 돕시다 또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네 그거 핫하긴 하더라구 저도 하고싶은데 지금 이거 하느라 못하고있지만 또 이걸 게임 다크 소울도 해야되 아니 데몬즈 소울리메이크도 해야되고 플스5게임도 해야되가지구 어후 참 할게임이 너무너무 많아 할게임은 많은데 뭘해도 방송은 흥하지 않는구리 어째 어제 스트레스를 풀자구 치맥을 한 치맥이란다 치킨을 먹었는데 이제 뭔가 뭐랄까 더 스트레스만 받은느낌 치킨 먹때나서 치킨 먹으면 먹은대로 스트레스를 받는거야 잠시만요 뭐 좀 하나 신청해야되가지구 음 자 그럼 이제 쭉 한번 돌아봅시다 근처에 있는거 부터 여기 근처에 또 그게 있네 여기 근처에 또 그게 있네 기술이 있네 대인족의 편지 아리크 루에드는 우리가 저번에 습격에서 입수한 보물을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너도 알겠지만 그때는 찾은게 없었어 그 색슨족 논부들이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두었을거야 루에드는 에이씨 야 언제까지 뒤로만 갈거야 이 병신 야 꺼져 끄지라고 자 루에드는 우리를 추방하거나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전에 보물을 찾아 어 농부 하나가 지하에 금고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시문을 하다가 죽여버렸어 루에드가 우리를 찾기 전에 그 금고를 찾아 아리크 어 찾을게 가자 가즈아 아냐다다다다다 은신 돌침 자 스테미너를 사용하여 들키지 않고 이동합니다 적과 접촉하면 중단됩니다 그렇다네요 다음 여기 네 안녕하세요 여기요 이게 치킨도 이제 거의 한달만에 먹었거든요 그니까 어디 닭다리 뭐 이런거 말고 편의점에서 반응 진짜 어디 치킨집에서 시켜먹는 치킨 거의 한달넘게 안먹다가 먹은거 같은데 맛이 없더라고 생각보다 그 뭐였지 네네 치킨에서 나온 청양마요가 있길래 그거 한번 먹어봤는데 그니까 나쁘진 않은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막 감격스러울정도로 맛있거나 하지 않더라고 아 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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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몰치 라이플렉티뉴 꺼지랬지 꺼지랬지 또 뭐야 뭔데 뭔데 뭐 먹었잖아 뭐 먹었으면 표시가 나야되는거 아니야 뭐야 대체 그가 노파리구 뭔가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안하려쳐준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치킨 먹고 또 후회했잖아 살이 뭐 살이 막 엄청 찐다고 하지 않지만 그거 먹고서 뭔가 아까웠어 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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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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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구르 심지어 데미지가 약한편도 아니라가지고 불종이야 어... 열쇠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딱 봐도 우물 밑이구만 각이 부인다 하... 뭐 패치해 준다고 하긴 하는데 뭐 할 줄 때까지는 그냥 방심하면 안 되죠 네 뭐 그런거 뭐 자 문 열고 아... 이것도 지금 유튜브에 무편집본 올려야되는거 깜빡하고 하루분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현타 겁나 심하게 왔는데 이게 편집본을 편집하고 내가 반사적으로 지워버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안올린 부분 분량이었어 유튜브에 무편집본으로 그래가지고 현타가 무지시게 와서 또 아휴 미안하다고 하고 또 올려야지 뭐 어떻게 써요 아예 뭐 아예 뭐 다 지울 수도 없고 어 니켈 주게 드디어 니켈을 얻었구나 농부의 일기 매일같이 대인족이 가까이 오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노스 위치로 떠났지만 우리는 남을 것이다 여긴 우리 고향이다 이제 나무 위로 연기가 보인다 추가 지붕이 밝게 타오른다 루에드의 습격자들은 남녀 일가친척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인다 놈들이 길을 지나며 웃는 소리가 들린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내주소서 내려주소서 구래용 으흐 자 이제 한번 쭉 돕시다 또 오늘은 또 어떤 수수께끼가 나를 괴롭게 할까 어떤 엘리트 적들이 나를 빡치게 할까 피드가 크고만 으흐 아 아 공물 아 아 선돌 아 재단 아 이번엔 뭐야 아 어우 돈이야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뭐 어휴 시원하네 마음이 뭐야 형이 돈을 줬는데 왜 쳐 웃고 있어 누구야 누가 웃는 거야 캐드에 희갈려 쓴 호소문 헤럴레이프 누군가 채드의 돌에 발친 공물을 훔쳐갔어 내가 드디어 놈들을 목격했다고 녹색 그림자가 빽빽한 덤불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봤어 놈을 추적하려고 했지만 흔적이 빠르게 사라진 데다 난 사냥꾼이 아니야 그게 이끼에 뒤덮인 곰인지 굶지는 더러운 색슨족인지도 잘 모르겠어 이번 일은 너에게 맡길 테니까 우리 신전을 더럽힌 자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해 이건 왠지 엄청 센 적이 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나를 끌어들이는 것 같은 것만 같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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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구만 좋아 가보자고 쫓아가 봅시다 그럼 우랄 한다고 잠사부 gespannt 일어났다 놔 container 금교 금 tę리인 저희가 일어난 서로 죽이려 그bringen 해 짐 쪽지 아침 콩 두 쪽 저녁 성 마틴께 아침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 welcome to st. martin's land weary traveler i thought we got away sis your hands and feet are swift children but your stealth needs work oh we were close we will give you what we took traveler but first you must listen to our story once a long long time ago in a far away there was a sister and her brother i was getting there but yes and a brother they live happily in the land of st. martin's land 콩? 콩 두 쪽이랬는데 그 쪽지에 뭐 선두라도 먹었니? 선두 좋지 선두 but now life is harder there are no more beans or cake and we have to take what is not ours we're not bad children just hungry sorry large walker there's no shame in surviving and there's nothing we should not do for family you're wise large walker 흠 흠 자 여기 은화를 받아 you're friends you're gonna buy it you're going to anyway you're going to anyway but what you need only steal if you cannot afford it thank you but i do not think we deserve this you don't deserve to live this way either spend the silver wisely 이제 석 마틴님이 마틴님의 혼령이 나에게 착한 일을 착한 일을 했다고 오상 주셔야죠 빨리 주세요 오상 앵글리아의 녹색 꼬마들 We've got large walker 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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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마틴의 인장 목걸이 이 근처에 또 유물이 하나 있군 그 전에 이거 먼저 지옥의 사도 이름부터 범상치 않군 하지만 니가 지옥의 사도 내 아이템을 낼 것이든 아라니아 스포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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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바랄라 어세션 크리드 바랄라는 또 이제 플스 파이브 버전이 이제 또 괜찮다고 액박원보다 액시 액보다 또 그걸로 이제 또 불판은 불판 다 터졌더만 에휴 참 뭐 그런거 가지고 싸우는지 서로 조롱하고 무엇이 남는다고 누가 해봤자 뭐지 이 근천데 근처에 있을텐데 조주받은 조주를 내리는 뭔가가 왜 안보이지 저기있나보네요 우편캐 우편캐 아직 우편은 아직 편지는 확인 못했어요 소마가 보낸 편지 말고는 따로 아직 거점에서 갔을 때 나오는게 없었던 거 같은데요 또 진행하다보면 나오겠죠 뭐 일단 이거부터 수수께끼부터 쭉 돕시다 이거 한 번에 돌아야 이제 또 편집할 때 그만큼 편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게 한 번에 이게 지금 제가 이게 하루 분량 대충 녹화하면 한 180기가에서 250기가 사이에 나오거든 이 게임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프록시라고 해가지고 편집용으로 아아아아아아 설마 설마 그래가지고 이걸 녹화를 한걸 이제 어디 다른 하드에다가 좀 용량을 한 3테라짜리 일반 하드에다가 백업하려면 복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귀찮아서 안하다가 이번에 요번에 또 날려먹었어 진짜 아휴 귀찮아도 해야지 다음부터 귀찮아도 옮겨놔야지 백업본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지울 때가 있다니까 어 이제 필요없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요해 이런 경우가 죽네 죽네 말아 어 얘네 또 코가 없니? 어머 아 고네리의 자매인가 보다 이제 레가니? 레간자도 아닌 레가니 페턴이 복잡하지만 아니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처럼 고네리 사람 고네리는 생각보다 빨리 잡았거든 무기는.. 무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룬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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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ен bun 앗 앗 룬샹 에헹 않 룬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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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클, 더 위클! always the maddest 으이친간다 Always the maddest 으이친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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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동부곳 봉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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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이곳에 도착하자 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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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점에서 또 뭐 필요한게 있나 뭐가 추가된 게 있나 확인해 보자 딱히 추가된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오시라 탄소주기 정도는 그냥 준다 이거야 아 근데 필요 없는데 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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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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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한번 돌면 뭐든 나오겠지 넘어간다면 대게 심어 가쟤 가쟤 가 마쟤 넘어가 넘어갈 수 있잖아 왜 못가는척 하고 있어 너 휘엄칠 수 있잖아 이리와!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흐리히 농장 여기도 매우 높은 확률로 나중에 오는곳같은 느낌을 팍팍 들지만 팍팍 들어도 아이템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으흐... 역시... 너덜너덜한 편지. 밀드레드. 우리는 루에드의 부하들이 이곳을 초토하기 전에 스노... 노스워치로 위치로 떠난다. 지하실에 숨겨둔 것들을 전부 챙겨나가지는 못하니 남은 물건은 마음껏 가져가지만 서둘러. 대인족은 모든 것을 빼앗고 아무도 살려두지 않는 족속들이니까. 행운을 빌어. 애들이. 그... 대인족이 그거래요. 어... 아까 뭐지 그... 바이킹하고 대인족이 뭔 차이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대인족이 약간 그거래 이제... 어... 대... 지금으로... 지금 현재 덴마크에... 바이킹중에 이제... 지금 현재 덴마크 쪽에 자리잡은 애들을 대인족이라고 하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한... 한 갈래래. 찾아봤더니... 덴마크 쪽에 자리잡은 애들을 대인족이라고 하던 한들... 그... 바이킹중에 이제 북... 영국 북부랑 이제... 어... 덴마크에 약간... 무해구 부수었는데 또 생겼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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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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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무도 이 궁금하지 않았다는 듯한 반응이... 하...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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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은 이 땅이 깊지 않습니다. 하하하 기아야 위야? 이게 퀘스트라구요? 그래 그럼 딴거 먼저 하지 뭐 기아 이것은 그라임의 무덤 옛날 어세신크리드의 추억이 갑자기 앱 앱 어 아니 아이 아니 퀴 힘들었다 아리 안 힘들었다 아리 여기 뭐야 저 어딜 올라가야 돼 아이아이아이아이 이마크는 여기도 암살 자식인가 모르는 거야 뭐라고요 이곳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가 이쪽으로 나오네 자, 뿌리틴의 보물 완료 뭘 먹었는데? 그냥 스킬포인트야? 자, 수소깨끼의 자루석판 흠 흠 어, 그럭저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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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곰교단, 곰늑대 막 이러니까 위쳐 생각나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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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음... 푹 쉬었을까? 푹 쉬었겠죠? 어 뭐야? 이 느낌은 설마 바로 여기 또 있다고? 뭐야? 아이씨 아이씨 아랫 아랫 이번엔 또 누구니? 호르델리야? 이번엔 봉기야? 잠깐만요 340은 좀 이거 누나가 나 죽어 어 야이 히탈 슈탈 어이힝 저야 너 옆으로 즉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I was to be Lady of Mercia!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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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치고 싶어요. 그릇 다 이것을 볼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 그냥 비빔밥이에요. 로마 유물이라...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붙어야지 이제 뭐 하는거니까. 이걸로 토르세트를 좀 모았는데... 음... 아... 아... 그래도 안삼... 안삼키신게 어디에요. 그랬으면 이제 또 난리났는데 돈은 돈대로 또 깨지고... 난리났으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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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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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지붕 위에 있는거 찾겠어? 이게 무슨.. 전혀 의무한대로 가고있구만.. 풍고추 페 vikt의nost의 소리를 듣고 아우, 너 소리가 안 나 하, 이것은 promoting 펜re일이 펜re일이 아우! 펜re일이 아우! 펜re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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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이도 잘 살펴봤어야지 신랑은 핼내다! 기회에 관한 복욕입니다. 그날 college는 아이들에게 죽을지 못할 수 없는 아플들입니다. 좋죠. 하이든하이든하이든하이든, 누군지! 음... 어... 일단 여기 먼저 또 하자 비석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겠죠? 으아... 흐으으핫 으으으핫 으핵 으으흐으흑 으흐 으흐으으하 으흐으 아... 또 열쇠... 습격자의 열쇠 나는 이 정보를 얻고자 세슨족이 죽음이라는 달콤한 선물을 간청할 때까지 놈을 몰아붙였다. 교회 근처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있다. 들어가는 길은 막혀있지만 내게 이얼 수가 있다. 여랄게 내가 엄청난 보물과 함께 간다고 전해되어 왔는데 왜 죽었냐? 뭐요? 그러면 일본지사... 그 유비 일본지사에서 그냥 설레발 친거야? 는지 이거 하면은 등급 안좋게 나올 것 같다고? 설레발? 흠 대단히 엘프 위 허니 컬이 뭐야 훌륭한 곡물 우주여 당신의 대위에 대한 헌신의 증표로 피해 곡물을 받지오니 받아주소서 당신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 십여명의 이교도를 쓰러뜨렸고 그중 하나는 석가래에 매달아 죽게 두었으니 원하신다면 직접 심판을 내리소서 그의 피와 육신이 당신을 기쁘게 하기를 바라옵니다 당신의 가장 헌신적인 사도 성자 엘프인 이교도의 망치 뭐야 이분이? 이분이 그렇게 강하단 말이야? 혼나와 아 아 위야 아지매 아 아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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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야 이제 안봐줘 아 봐줘 나줘 나 좀 봐주세요 빠세잉 천사는 또 뭐야 에드먼드를 위한 피에 참가 참 인간이 종교의 이름을 질 빌려서 몹선제술 많이 한다니깐 아 이것도 그거네 우리 레일라 햇살이 되어 가지고 퍼즐 뿐이야 어 햇살 음 음 가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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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딜 가냐? 아휴 이러지 마라 에일라 똥싼 나 너와 그렇게 오래 함께 있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나 민감한 사람이라고 나를 땜에 힘을 받는다 너는 못끼리 그리고 당신은 그 아름다운을 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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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름다운을 잃어버 referendum 이 그리스도에로 거기에 어떤의 목소리를 들은지? 너는 이케 둘 다가? 그 아름다운을 잃어버렸다 안 나는 말이야 나의 영어로 이에요 그럼 그 아름다운 파트에서 잘 하나? 준비됐어?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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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다행히 17일 방송처럼 이제 잘 안풀린다고 욕하진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래 괜찮아 내가 욕을 할 수 있어 사람이 근데 욕을 하면 내가 뭐 편집본에서 그걸 잘라내야 돼 존나 싫단 말이야 힘들어 내가 욕을 하니까 내가 내가 힘들어지더라고 편집할때 존나 싫어 진짜 사툰 개싫어 딱히 오리진까지는 이제 별로 한개 없었으니까요 딱히 뜰 여기도 설마 나중에 메인큐리 오는 곳인가 아니면 이 쪽이구나 이 쪽이구나 뭐하냐 다시 그렇네요 저는 욕을 하더라도 이제 진심을 하나하나 담아서 이제 중기병아 아 이제 탄소주계는 그거의 축에도 못들어가? 보물축에도 못들어가나? 하긴 뭐 이제 탄소주계가 아니라 딴걸 주니까 뭐 도적의 낙서 잘 들어라 똥덩어리들아 두목이 내게 벽을 수리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 다 무너져가는 무덤 안에서 시체들과 연애를 버리고 싶지 않다면 함부로 횃불 흔들어들지마 그렇다네요 자 하지만 나한텐 꼭바로 아살이 있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자방 그나저나 여기 열쇠를 얻었는데 열쇠는 또 어따쓰는거니? 열쇠를 쓰는 데가 있을거 아니야 없니? 아어우우 발가락 아어우우 없음 말어 필요한건 다 먹었으니깐 자 이제 다가보자 수치풍 하나하나까지 쪽쪽 빨아먹으니 수치풍 하나하나까지 쪽쪽 빨아 먹을지마 수치풍 하나하나까지 쪽쪽 빨아먹을지마 기본적으로 이제 그니까 설사 방송을 흥하지 않더라도 그걸 좋아하는 층들이 있어요 섬의계적같은 게임도 그렇고 꾸준히 있어 완전히 있는 층들이 설사 방송을 안보더라도 구매는 많이 하는 타입들 흠흠 이건 설마 전설 동물 검은 껍질이 알았어 동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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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껍질이라 이러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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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질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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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충분히 만들었고, 그것을 고맙습니다. 몇일에 돌아가세요. 그리스도를 봅시다. 그럼요. 안녕히 계세요. 천국이 너의 아름다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삶의 먼지. 흐흠 하나 둘 셋 도니치 안녕 여기도 아주 높은 왕릉으로 나중에 오는 곳이겠구나 이건 없어 도니치 여기도 아주 높은 왕릉으로 나중에 오는 곳이겠구나 그건 없어 도니치 수고하 뭐뭐지? 니켈 주개를 먹었으면 보물 찾은걸로 넘어가야 되는거 아니냐? 아 근데 사실 이 녀석과 아까 그 녀석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뜨진 않았거든요 사실 메베 메베 보물이라고 뜨진 않았어거든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봐야겠다 확인해 봐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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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맛이 없다기보단 닭을 조리하는 방법이 맛이 없겠지 아 이렇게 인상 깊진 않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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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의 블endeu 이렇게 하iez 흫 흥 흥 흥 야아 Fur Possess 저 여기도 저주받았냐 소방대무소 Dag 왼이래 잘못먹었어 광대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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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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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신호를 기다려라. 그리고 니 사랑스러운 딸 코르델리아에게 안무를 전해달라. 다다다다다다다오. 노선브리아의 엘라렉스. 내가 아까 잡았던 애 이름이 코르델리아였죠. 얘 나한테 뒤졌어. 존나 쎄나 쎄나 쎄지만 존나 쎄지만 이 기내야 극복해냈다고. 안했다고. 다 죽였다. 이 빠른 편지 지방장관 레리온. 그대가 그대가 머시아의 부르그레드 왕에게 맞서려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금 외신하여 이러한 풍문을 신속히 끝내지 않으면 에드먼드 전하의 분노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초승달이 뜨기 전까지 노스우시를 방문해 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다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하께서 그대의 지위를 박탈하고 전리품으로 그대의 저택을 가져갈 것이외다. 왕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에드먼드 왕의 조운자 로봄프 죽여. 그럼 여기가 원래 걔네들이 살던 곳이었다 이건가. 태인 레오파인. 지방장관 레리온을 반역 혐의로 처형하고 그의 세 딸이 사라진 이후 지방장관의 영지에서 어떠한 활동도 없었어. 쥐새끼와 벌레 바퀴벌레만 돌아다닐 뿐. 나는 부하들과 함께 영지 일부를 수색했어. 수색을 통해 지방장관 레리온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망상에 빠진 선조를 따라 거짓된 신들을 믿었다는 불편한 증거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어. 가문의 묘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레리온의 불경함과 동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겠지만 통로는 흉물스러운 조각상으로 막혀 있었고 묘지는 저주받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어. 사죄 없이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오. 나보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겠소. 케인 에설 스탯. 이런건 혹시 뭐 또 싸우냐 뭐. 싸워야 되니. 전 지방장관 레리온의 영지를 조사했다. 저택과 상층에는 날문 기준품이 거의 없었다. 레리온의 셋딸은 조금이라도 같이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훔치고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 저택 지하실에는 무언가 있겠지만 그곳은 정신병자의 끔찍한 초상화로 더럽혀진 상태다. 지하의 중앙부에는 말년에 레리온을 투박하게 조각한 조각상이 있다. 동상 뒤편에 있는 세계의 구명왕엔 따로 만능이어스가 있을 것이다. 분명 레리온의 사라진 딸들이 진실을 알고 있을테지만 아버지가 반역으로 처형된 이후 일주일 동안 목격된 바가 없다. 나는 당분간 이곳에 머물며 가능하면 남은 수수께끼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 한다. 테일레오파인 근데 내가 걔를 다 잡았는데 여기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었구만 진짜 힘들어 알어?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 도도도도도도 제발 뭐 나와가지고 싸우지만 마라 됐다 진짜 이제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네이버 테인 레오파일 레리온의 반역행위를 밝혀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에드먼드 전하께서 당신에게 이전 지방장관이 영지에서 나온 재산의 3문의 1을 수여하길 원하시오 레리온의 딸들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오 그들은 이스트 앵글리아 테인들의 가난한 부인이 결태지만 모시아와 웨섹스의 통합은 유익할 것이오 마녀가 되어버렸는데요 에드먼드 전하께서는 대인족과 그들의 진절머리 나는 요구를 걱정하고 계시오 다른 모든 갈등은 치워두고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갑시다 지방장관 레리온 내 충성짐은 확고하여 오랜 친구여 그대가 부탁한 병력 이상을 얻을 수 있지만 로선브리아의 엘라가 약속한 지원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오 만약 그가 모시아 탈환을 지지한다면 나도 그리할 것이오 하지만 내겐 증거가 필요하며 그대의 맹세를 받아야겠소 그대가 거룩한 십자가에 맹세하고 피의 마법에 손을 댄다는 소문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의 미사 이후 일구치일 동안 사람들의 발걸음과 발발굽이 행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오 신의 뜻대로 모시아와 이스트 앵글리아는 하나가 되어 우핑가스가 다시 한번 통치할 것이오 테일레오파 이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뭐 이런거네요 그리스도의 미사 이후에 우리 나와버리아 이새끼야 바로 바로 작년한 상태로 나는 쌍게봄 새벽에 흠 나빌 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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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연 이 안에 무슨 무기가 있길래 몇 개 뜸을 들이니? 자 빛바랜 편지 저주로 부패한 담즈비 반역자 레오파인의 묵구멍을 적실 것이다 독실한 에드먼드의 작은 머리통에 투노르의 첫눈과 번개가 때리칠 것이다 성관신 엘라의 부풀어오른 내장을 대인족의 끔찍한 창의 깨토를 것이다 위대한 분을 거역한 모든 자에게 검은 저주가 내릴 것이다 아버지 레리온, 왕 레리온, 진성한 레리온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아를 전부 집어삽힐 것이다 RGC 그 마녀들이네요 토르의 두 그렇게 좋은 장비는 아닌 느낌이었네 토르 시리즈가 라고 하시면 업그레이드 하겠어요 오케이 엄리온 음... 토르 망뚜만 얻으면 되는데 잠깐 토르 망뚜가 모든 결사자를 처치하면 하고 하이다마트 가면 보상으로 준대 주인장 모든 결사단원 다 처치하고 황신자 제휴하고 모든 결사단 다 처리하고 가면 하이다마트 준다는데요 흐흐흐흐흐 자 이제 킹스베리 아 룬도 끼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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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dend 두 Rick 도로게용 오파이 론덴 지역은 유구사항이 몇 레벨인데요? 유구전투력이 한 500대에요? 300대? 유구전투력이 한 500대? 유구전투력이 한 500대? 킹스페리 지를 아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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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파 I'll have your guts out! Let's slow this imp down! No, you fool! We feed the raven this day! Hey, come here! Ha! Bawzinninnnnn! Bawzinninnnnnnn! Bawzinninnnnn! Bawzinninnnnn. 왕실 순교자를 위한 뷔가 이곳에 성실하고 독실한 자 이스트 앵글리아의 아버지 에드먼드 왕 잠들다. 흙은 대지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는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둘러서야 알식하기를 해. 주님께서 그의 영혼의 자비를 베푸소서 마제스터 가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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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얼 마이 니케일 주님 4개 1,2,3,4 2,3,4,4 맞지? 좋아 오케이 자 여기는 보물 먹으러 갑시다 금방 10,0,3 두려의 유얼 마이 약간 진짜 옛날에 꼼교도 한 옷 같은데? 묵직한 느낌 뭐 스토리 진행하다보면 없겠죠? 여긴 누가 봐줘 여기도 나중에 스토리인데 벌어성 이런 벌어지같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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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면 누더기 골렘으로 세트 완전 세트 효과 받을 거 아니면 이제... 이제 드디어 쌍창을 한번 노려볼 때인가... 나도 게임 좀 편하게 하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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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해야지 깜짝 놀랄거야 대결하셔도 바보 이야기가 분명하군 지식수준이 간단하이 그다가 단단히 착각했군 실제로는 쓸어버리기 틀림없이 잘못 들은 말 내 머리는 국보 저장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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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or의 랩클란은 정말 talent 저장해야지 모든 걸 듣지 않냐고, 저와의 전쟁은 오늘의 한 발을 빌려야 한다 띵을 챙기고 잊고 나만의 한 발을 지낼 수 있는지 알고 계신 다음에 내 눈을 흘리며 가장 좋은 반응은? 에드먼드 왕의 죽음에 대하여 이교도들은 에드먼드 왕에게 주님과 성스러운 모든 것을 포기하라 명령했다. 하지만 아무리 얻어맞고 묶이고 멍이 들어도 우리 주군은 믿음을 잊지 않으셨다. 우리의 주군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들의 뜻에 불복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다. 그러자 이교도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흉측한 가시로 에드먼드 왕을 순교자로 만들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의 흉측한 가시를 지켜보는 것 같다. 설마... 에이씨...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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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전기 3페이지 솔베이그와의 사랑 봄이 찾아오고 리그는 사랑에 빠졌다. 벌꿀주를 만들어야 하는 누에 솔베이그라가 리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설에 따르면 리그가 도착하자 솔베이그는 통 속에 벌꿀 파도를 헤엄치며 리그의 술잔을 가득 채워주었다고 한다. 솔베이그는 잔을 들고 리그를 거대한 통으로 안내했다. 그래야 솔베이그는 벌꾼주의 처녀 솔베이그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날 밤 솔베이그와 리그는 숲길을 따라 걸었고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말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 리그의 가족들이 트로네임의 알딩에서 붙잡혀 산채로 태워진 현장을 목격하였다. 칼날혀 에르곤은 리그의 말하는 해골이 사악한 주술의 진골함이 알딩에 고발하였다. 리그는 가족들에게 가해진 폭력행위, 잘못된 판단과 실축제의 명예 때문에 이를 갈며 복수를 맹세했다. 하지만 에르곤의 성화의 하돈왕이 두 사람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복수의 날은 요원해졌다. 리그와 솔베이그는 하돈왕의 명령대로 트로네임을 떠나기 위해 짐을 쌌다. 해질 무렵에 그들은 많은 위대하고 충직한 전사들과 함께 출항하였고 에르곤은 이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리그와 솔베이그는 어둠을 틈타 마을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에르곤을 죽이고 그의 다리를 잘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밖에 세워두었다. 이 때문에 리그는 트로네임의 유령이랑 새로운 멸명을 얻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하돈왕은 두 사람에게 현상금을 걸 수 밖에 없었고 에르곤의 아들인 볼리 에르곤소는 복수를 맹세했다. 두 연인은 가장 충직한 전사들과 함께 항의하며 잉글랜드를 탈출했고 하돈왕의 사냥꾼들은 두 사람을 바짝 추격했다. 전력이 부족했던 리그와 솔베이그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여러 명의 전사와 함께 해변의 죽은 고래 시체속에서 열흘을 보냈다. 첫날 밤에 리그와 솔베이그는 동료 전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뭐야? 아홉 번째 날의 첫 번째 자식인 에릭 웨일분이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 사랑을 나누었다. 그날 저녁 아기를 안고 있던 솔베이그는 잠에 빠진 리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릴릭서를 마실 겁니다 아버지. 리그는 꿈속에서 소리쳤다. 다시 죽더라도 당신을 찾아내겠어. 이런 모습을 본 솔베이그는 리그의 손을 붙잡고 땀에 젖은 이마에 키스해 주었다. 열 번째 날에 하돈의 현상금 사냥꾼들은 떠나버렸다. 리그와 솔베이그는 이름을 에릭 웨일분과 바다의 여왕 신라로 바꾼 후 배와 전사들을 이끌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잉글랜드의 해안을 향해 출발하였다. 왜 이렇게 이긴거야? 두렵게 이기네 이씨 어쩌라는 거지? 아니 활 좀 집었다고 활 좀 집었다고 뭐라고 하다니? 아버지 아르바이트 모레를요? 에드먼드의 화살 아니 뭐지 저거 새들이 아니었구나 어... 정말 싫다 다른 유무는 그냥저냥 별생각 없이 모을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싫다 이건 정말 하기 싫어 하지만 안할 수는 없는 누르시고 하지만 안할 수는 없는 누르시고 아... 올로그가 근처에 있으니까 올로그 먼저 하고 합시다 나머지는 어... 이제 유물 한개나 많았네 나머지 한개 어딨지 안녕 전장의 화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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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나도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안지더라구요 그래 시작하자 으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휴 blirок Smaller omo 이즈키 흐아... 흥미롭다 흥미롭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몇번을 울리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몇번을 울리는거야. 아이씨 몇번을 울리는거야. 왠만한 데는 다 돌아왔는데 유물 하나가 안보이네. 아이씨 몇번을 울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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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라그나를 구하 중 한 명인가? 어, 어, 에릭 로얄스컬 다음에 만나는구나 만나는 그 놈이다 그런 그 계열이다 네, 안녕하세요 전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자 나쁘지 않죠 방송이 나쁘지 않게 어르신? 어, 저는 별로 아 지금 당장 할생각 지금 게임이 엄청 밀려가지고 지금 할생각을 못하는데 너도 쌍착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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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쥐어 강한 싸움으로 전쟁이 없으니깐요. 아! 우리의 정신을 잡고 있어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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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윗이 돌아올게 되었습니다. 이 스윗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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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아름다운 제 끝에 닿지 않으세요! 제 끝에 닿지 않으세요! 제 끝에 닿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하시지 마, 아들아. 내... 내 사랑아... 지금... 넌... 넌... 아버지... 내가... 이해해... 이해해... 내가 말씀하셨을 때... 이제 Valhalla에... 락나와... 에트널로... 아버지... 아름다워... 드렁거가 끝까지... 어느 날... 그는... 그리고... 드렁거가... 자... 자... 드렁그를 처치... 휴우... 뚜루두루두루 뚜 어... 저 유물 한 개가 남았는데 어딨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지역 쭉 한번 다 돌아봐가지고 솔직히 이제 이미 떴어야 될 것 같은데. 찾았당. 역시 이쪽이었당. 아야... 아이 좀... 가라 좀... 뭐 큐리 신전 머큐리 신전 아... 또 미치네. 또 어디냐. 밑에 들어가는 곳. 어디겠구만. 내가 이 시리즈를 원데이 투데이 한 것이 아니야. 다 모았고... 으휴... 자 이제... 테인... 테인 오스월드 이야기를 한번... 가보자. 아...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